안녕하세요. 멍식스입니다. 오늘은 강아지가 섭취해도 되는 사람 음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엄마가 먹는 거 나도 먹어도 되는 거야. 좋은 음식은 강아지들에게 영양제만큼 좋다고 해요. 강아지들에게 영양제만큼 좋은 음식 10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적을 준비 됐지. 닭가슴살. 근육 강화에 좋은 닭가슴살은 디아신 성분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여 면역력을 상승시킵니다. 섬유소가 가늘어 소화업소에 도움을 줍니다. 닭가슴살 너무 맛있어. 하지만 닭가슴살은 칼슘무스를 방해하는 인이 들어있어 과도한 섭취는 주의해야 해요. 닭고기 알러지 있는 친구들도 조심해. 오티밀. 찌고 압착한 귀리가 주성분인 오티밀. 글루텐이 없어 안전하게 먹일 수 있어요. 강아지는 글루텐을 섭취하면 소화불량, 알레르기를 일으키대요. 염증 제거와 콜레스테로 수치 감소, 면역력 개선과 항암효과가 있는 베타글로칸이 들어있어 몸에 좋겠죠. 식물성이라 부작용이 없고 슈퍼푸드라 사람도 강아지에게도 좋은 음식이야. 다음 영상에 오트밀 바나나 쿠키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삶은 양배추 심지를 빼고 입가만 끄면 위에 도움이 되는 양배추.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 식품이에요. 식이섬유가 많아 포만감을 느낄 수 있어요. 베타카로틴 등 항산화 요소를 가지고 있고 기력 저하 노령견에게 체력 증진, 노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찬성질의 음식이므로 사료량의 1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갑상선 신장 결석이 있다면 요도 흡수를 막음으로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꿀 항산화 성분이 많아 염증, 알러지, 기침에 좋은 꿀 덴탈껌 주요 성분이 꿀이라고 해요. 과당, 포도당이 들어있어 피로회복에도 좋아요. 비타민 D, C가 풍부해 컨디션이 떨어졌을 때 좋아. 해모글러빈을 증가시키는 요소가 있어 빈혈에도 좋아요. 소화불량에도 좋아. 사람도 달달구리 먹으면 기분 좋잖아요. 강아지도 달달구리 먹으면 기분 좋거든요. 적당히 먹으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카네요. 벗어, 내도 꿀맛 좀 보자. 글먹으면 취석이 생길 수 있어요. 양치도 필수, 알러지 체크도 필수. 당근, 비타민 A가 풍부한 당근. 강아지 눈 건강과 피부 건강에 좋은 음식입니다. 냉내장 예방도 할 수 있고 출산한 강아지 모유량을 늘리고 혈액량도 높여준대요. 단단한 식감으로 강아지 치석에도 도움을 줍니다. 급여 시 꼼꼼하게 세척하여 적당량을 급여해주세요. 그린빈 녹색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건강한 강아지에게 안전합니다. 만두콩, 그린빈은 강아지 간식과 사료, 화식 등에 사용되는 재료이고 비타민 B6와 K가 풍부하여 혈액 응고와 뼈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사포닌과 암을 예방하는 이소플레본 성분이 풍부하여. 나같은 노량전 간식으로 좋아요. 콩은 삶아 먹어. 칼륨 성분이 들어있어 소량 급여해야 하고 신장에 문제가 있다면 급여하지 않는 게 좋아요. 사과 비타민 C, 식이섬유 풍부, 장운동 촉진, 변비 예방 장내 염증 예방에 도움을 주고 껍질에 항산화 효과가 있어 세포 손상을 최소화시키는 효능이 있어요. 그럼 나도 나도 사과 껍질째 먹거든요. 하지만 씨앗과 씨앗 주변 코 부분은 유해할 수 있으니 제거하고 먹어요. 사과 같은 내 아이글, 비결은 사과인가? 단호박 단호박은 강아지 요로 건강에 좋아요. 요실금에도 도움이 되는 음식이랍니다. 난 14살이지만 요실금은 없어요. 엄마가 단호박 케이크를 간식으로 만들어줘서 그런가? 섬유소가 많아서 장 건강에 억수로 좋고 살사와 변비가 있다면 문제가 할 것일 수도 있어요. 섬유소가 많아서 포만감을 주고 칼로리가 낮아서 다이어트 음식으로 아주 좋아요. 단호박 케이크 레시피도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고구마 아이들의 최애 간식 고구마 식이 섬유 비타민이 풍부해요. 하지만 칼로리가 높으니 적당히 먹는 걸로 고구마 빨리 가옵나 달걀 완전식품 달걀 사람에게도 좋지만 강아지에게도 좋은 음식이에요. 난 흰자가 좋아. 강아지는 흰자 노른자 다 먹어도 돼요. 하지만 노른자는 콜레스테롤과 칼로리가 높아요. 조금만 먹어야 해요. 날로 묵지 말고 삶아무라. 사람에게도 좋고 강아지들에게도 좋은 음식 10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게 먹으면 좋지 않아요. 하루 섭취 칼로리의 10%가 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그만큼 사료량은 줄여주세요. 그리고 알러지가 있을 수 있으니 소량 급여해보고 나이와 건강 상태에 따라 급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이 아니고 간식으로만 제공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맛있고 건강한 음식으로 아이들과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래요. 안녕하십니까.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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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